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요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요하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나 피곤하지 않으시며 흥비하지 않으시며 용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시되 오직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오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예배입니다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청년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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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뜨거움 청춘 젊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청년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해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청년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폐기 열정 이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보이는 모습들은 연약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많이 고민합니다 인생의 진로와 또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지요 나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여기 잘 나온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 보일까? 청년의 때는 분명 아름다운 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는 수많은 고민과 결정이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고민과 이 경험들이 우리 나중에 삶을 또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가끔씩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삶의 방향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답답할 때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의 이 질문 삶의 방향성 또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 청년들에게만 있던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 세대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여김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삶의 고민과 걱정들이 없어지던가요? 그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지만 여전히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보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백성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였던 유다왕국은 무너졌고요 또한 자신들이 의지했던 성전은 불탔고요 또한 자신들이 사랑했던 고향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땅에 처음 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독일 땅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하시던가요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들을 접어야 하고 어쩔 때는 언어의 장벽에 발을 묶이기도 하며 또 어쩔 때는 사람들의 차별스러운 눈빛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 세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더 억울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자신들의 선배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모든 것이 멸망했는데 다음 세대는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가르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신 것 같습니까 이들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탄하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식의 백성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절망입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참 믿음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참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어버리고 또한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불안과 걱정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방 안에 자신들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나가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은 방에 모여서 문들을 닫고 문들을 잠갔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역시 절망입니다 이들이 평화로운 상황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곳 가운데 나타나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참 신상치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낙심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훈도 알려주고 여러가지 능력들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과 그 실력들이 올라와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아끼는 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3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항상 좋은 가르침도 해주고 차도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싫어할 때 안됩니다 저 당신이 싫습니다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장교생활을 할 때 저에게 맡겨진 병사가 있었거든요 2년 동안 함께 말씀을 보고 싶어서 항상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외출도 함께하고 이랬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병사를 통해서 바라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다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전역할 쯤이 되자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제 감정은 참 서운함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줄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못나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주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혼될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요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괜찮아 괜찮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 밖을 나가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일 것이고 자신들은 그럼에도 연약함을 느끼고 흔들리는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괜찮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왜 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괜찮다 평강을 전하시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문제들을 뛰어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평강에 주목하고 이 평강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입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불안이 없으시며 아멘 오늘 좌절한 백성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니? 너는 듣지 못했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우리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은 연약해져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평강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풍파 가운데 무너지고 찢기고 낙심해서 어찌 일어날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지요 너희들 나에게서 평강을 찾아 이것이 평강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지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평강을 찾지 말라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죄송합니다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왜 절망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망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평강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 스승이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 기준이 깨어진 겁니다 평강을 찾을 때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내가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가끔씩은 내가 가진 재물들을 통해서 가끔씩은 내가 가진 직장들을 통해서 평화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안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내가 가진 이 직장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며 또한 내가 가진 재물들도 오히려 있으므로 근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평강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분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평강의 근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하나님에게서 평강을 찾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으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평강의 근거를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청년들의 삶을 보면 청년들의 시대가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리고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위기는 가득하고요 또한 뉴스를 보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어디서 사고가 났다더라 하는 끔찍한 뉴스들이 들리고요 너무나도 답답한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우리 청년들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 교회 왜 나가? 너 하나님 왜 믿어? 그게 너에게 뭐가 좋아?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지요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 다음 청년 세대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건면합니다 흔들릴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십시오 이 평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모든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내신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세임을 얻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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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